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씨의 책임론 공반이 조금씩 수면 위에 드러나네요. 보시게 되면 한동훈 씨는 지금도 조금 노력하면 본인이 무슨 대통령 될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죽었다 깨더라도 우익 진영에서 대통령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하다 이렇게는 제가 이야기 드릴 수 없는 거죠. 미래일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선거 결과를 만들기 때문에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만큼 4월 10일 총선 이전과 이후는 많이 달라진 겁니다. 대통령이 오찬 요청을 했는데 건강 문제로 참석이 어렵다. 이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보기 싫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신지 궁금하시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 한동훈 전 의원장은 이날 초청에 응할 뜻이 있냐는 본지 질문에 대해서 지난 금요일 오후 월요일 오찬이 가능한지를 묻는 비서실장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건강상 이유로 참석하기 어렵다고 정중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를 그 바쁜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만 부른 것이 아니고 비대위원 전부에게 오찬을 대접하겠다. 그렇게 하면 대통령 여러분들 스케줄에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안 한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거절한 거지 않습니까? 당신 만나기 싫다. 중앙일보와 잘 표현했네요. 한동훈 윤 대통령 오찬 초대 거절 이게 이름부터 솔직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솔직한 표현이 이렇거든요. 윤 대통령 오찬 초대 거절. 공천이든 선거든 다 자기 마음대로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오늘 조선일보 여러분들 이 기사를 보고 제가 항상 여러분들 이런 종류의 기사를 보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걸 항상 여러분들 의문점을 갖고 댓글을 좀 꼼꼼히 읽어보는 겁니다. 댓글을 대통령도 댁에 계실 때 이 댓글을 잘 읽어보시면 그러면 시중에 민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텐데 이 보시게 되면 이 기사를 보고 댓글을 보니까 여전히 4월 10일 총선의 실상 실제 모습을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국민들은 아주 소수구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능성이 상당히 낮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보시게 되면 위에 그냥 기사가 여러분들 인기가 있어 가지고 276명이나 여러분들 기사가 뜬 지가 몇 시간 안 됐는데 글을 남기셨거든요. 이 참고인 분 같은 이번 총선에서 국힘이 참피한 것은 순전히 대통령실 잘못입니다. 문재인식이 여기 정도인 겁니다. 찬성이 863명 반대가 132명인 겁니다. 한동훈은 잘했는데 대통령이 잘못 안 갔다 뭐 이런 식인 겁니다. 그다음 또 보니까 윤 대통령이 된 이후에 2년 후에 총선을 위해 잘 준비하고 대비했으면 이런 찬패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총선 찬패 이외에 남은 임기 3년이 식물 대통령이 되어 가니 이제서야 부랴부랴 뭘 한다고 해도 때는 이미 늦은 격입니다. 바로 이런 것을 두고 자업자득이라고 합니다. 찬성이 609명이고 반대가 98명인 거죠. 대통령은 정말 제가 대통령하고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한 사이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분의 흉중에 무슨 뜻이 있는지는 전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백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년 동안 총선을 위해서 아무런 준비도 안 한 대단히 무책임한 사람인 겁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2022년 또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역대 공직선거에서 가장 조작 수준이나 사전특표 조작 강도 세기가 가장 낮았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을 갖고 있는가 하니까 대통령 중심지에 아예 신임 대통령이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를 이 사람들이 좀 조심했던가 그게 2022년 또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좀 작게 조작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2020년 4.15 총선에서는 전국 평균이 사전투표자 수의 25%를 조작을 해 가지고 그것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전국에서 더해 준 겁니다. 그게 329만 표 정도가 될 겁니다. 대통령이 등장하고 한 달에 채 되지 않아서 실시됐던 여러분들 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100만 표에 못 미치는 사전투표 득표 수를 더불어민주당 후보들한테 더해 줬거든요. 사전투표 참가자 수 기준으로 약 10%입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 참가자 수 기준으로 조작 정도를 보게 되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33% 2021년도 4.15 총선이 25% 윤 대통령이 등장하시고 난 다음에 한 달 만에 실시됐던 2022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조작 정도가 사전투표자 수의 10%였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선거 부정 문제의 심각성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실제 사전투표자 수를 개수하는 그런 부분하고 그게 불가능했더라면 막판까지 여러분들 쟁점이 됐던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정도만 관철시켰어도 위조투표지 투입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사전투표 득표 투자하기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아무 일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 계시지만 제 입에서 동갑내기 대통령이 돼서 이런 독설이 나온 겁니다. 내가 어린 시절에 여러분들 치골에서 낳아서 자라면서 항상 들었던 이야기가 허우대가 멀쩡한 놈치고 일 제대로 잘하는 놈이 없더라. 그게 어른들 이야기인 겁니다. 그게 왜 네리의 이름들 밖에 있었는지는 지금도 미스터리인데 그게 항상 떠오르는 겁니다. 아무 일도 안 한 겁니다. 아무 일도 안 한 채 4월 10일 총선을 맞았고 4월 10일 총선에서 오지게 전국 곳곳에서 부정선거를 당해가지고 대패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순이님은 윤통이 너무 한심합니다. 그런데 한심한 정도로 이런 표현을 담아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런 무책임한 남자인 겁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윤통에 대한 책임론이라는 것은 딴 게 아니고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씨 책임론 윤대통령 책임론이라는 것은 본인들 스스로가 사전투표를 독려했고 사전투표에서 지난 10년간 무작위하게 여러분들 자행됐던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사전투표 득표수를 더해주는 가짜 사전투표지 여러분들 더하기 표언기 작업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여러분들 그냥 깔아뭉겼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통이 책임져야 되냐 한비상대책위원장이 책임져야 되냐 두 사람이 다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두 사람은 전형적인 정치검사들인 겁니다. 국민들이 윤통을 뽑을 때는 그래도 특수동 검사를 했으니까 다른 걸 몰라도 선거 부정과 같이 그렇게 선거 정의 하나 정도는 제대로 잡아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던 국민들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모두가 다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씨는 꿈 깨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대통령이 된다 꿈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보시게 되면 이게 여러분 2024년도에 제야 H님 여러분들 엊그제 마쳤던 전국의 전수조사 결과인 겁니다. 이 여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붉은색 푸른색은 전라남도 전라북도일 겁니다. 이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광역시는 역대 공직선거에서 무엇보다 좀 변칙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만 제외하면 전국에서 거의 대부분 지역에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후보를 낸 3,405개의 은면동에 전부가 여러분들 뭐죠? 관내 사전투표에 가짜 투표지를 쑤셔 넣어 가지고 관내 사전투표가 당일투표보다 다 큰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이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 수치를 보시면 11%, 11%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걸 두 개 합치면 22% 정도 됩니다. 평균적으로 관내 사전투표에서 관내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전투표자 수의 22% 정도를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2020년 4.15 총선도가 조금 낮은 수준인 거예요. 이렇게 이런 조작을 해 가지고 전국이 전부 다 다 뭡니까? 더불당은 3,405개 가운데서 손에 꼽을 정도로 한 10개, 20개 정도 빼고 전부가 다 차익값이 풀렸으니까 관내 사전투표가 승리를 거둔 겁니다. 당일투표에 비해 가지고 이런 것이 10년째 누적이 되고 4월 10일 총선 이전에 모든 것이 다 밝혀졌는데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사전투표에 가장 여러분들 독소조항을 하나도 여러분들 바꾸지 않는 상태로 선거를 치루어 가지고 대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 내보면 한국의 엘리트들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나 환멸을 느끼는 겁니다. 나라가 이런 망하게 생겼고 백성들이 지금 죽을 길로 들어서게 됐는데 이렇게 다 여러분들 권력에 있는 눈이 어두워 가지고 전부 다 깔아뭉개고 있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해 가지고는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남영희 씨. 남영희 씨는 친명계 인사고 지난 2020년 4.15 총선에서도 몇백 표 차이로 무자비하게 조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미추홀을에서 아주 아슬아슬하게 여러분들 패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 당시에 남영희 후보가 재금표를 신청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수뇌부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 이틀 후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수뇌부에서 긴급 지시를 내렸겠죠. 남영희 씨가 그냥 재금표 안 하겠다 이렇게 꼬리를 내린 아주 유명한 지역입니다. 인천 미추홀을. 개표함이 3개 남았는데 어떻게 개표를 종료하냐. 이런 해프닝이 일어났는데 개표함이 3개 남았는데 라고 이러면서 처음에 주장한 사람은 남영희 측이었지만 그 경쟁자인 국민의힘의 윤상연 후보 측 참관인들도 7개 중에서 3개를 투표함을 안 깠다. 그런데 어떻게 개표를 중지시킬 수 있냐. 까자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분들 논란이 됐던 그런 지역입니다. 이 내용을 박주현 변호사께서 남영희 후보의 개표함 3개가 남았는데도 개표가 종료된 미추홀구 선거관리위원회의의 위원장 선관위원장이 이번에 고발 카메라를 따라가지고 이런들 구속기소된 한 유튜버 분을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선관위원장이 다 부장판사고 이렇기 때문에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 가지고 부정성을 밝힐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자꾸 고소고발 이야기하는 건 그거는 고소고발하는 것은 변호사들이 전문이니까 변호사들이 아시고 나는 송사에 가 가지고 무슨 뭐 그런 거 자료족상하고 이런 것을 몇 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건 내가 이렇게 너무 비생산적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되는데 보시게 되면 패배한 야당 남령이 투표함 3개가 사라졌습니다. 선관이 정상적 개표라고 주장. 관외의 사전투표함 7개 가운데 3개가 확인이 안 됐습니다. 재검표를 요구했죠. 표 이름 격차가 100맥표 차이니까 당연히 재검표를 요구하겠죠. 171표 차이가 났으니까 사전투표 조작 안 했으면 당연히 재검표 요구했을 겁니다. 위에 스칠 시간 내려갔겠죠. 그만해라 이렇게. 인천개표 한때 지연 남령이 재검표 요구했다가 승복하다 이런 내용이 이러면서 실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남령이 후보 측이 일부 투표함에 재확인을 요구하며 최종 개표가 지연됐는데 남령이 후보 측 관계자는 사전 관외 투표함 7개가 있었지만 참관인들은 그 중 4개만 개표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윤상연 후보 측에서도 3개 투표함은 개표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해서 다시 한 번 개표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3개를 까지 않는 상태로 개표를 중단시킨 겁니다. 그런데 뭐 석연치 않게 남령이 후보가 선거 결과에 승복한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난 거죠. 이게 이제 윤상연의 또 석패 남령이 재검표 요구했다가 승복. 171표 차이 0.89%포인트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억울한 거죠. 여러분 지금부터 제야 전문가가 분석한 남령이 후보와 윤상연 후보의 대결. 이걸 여러분들 소상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사전투표가 어떻게 조작되고 있는지를 대단히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 자료는 제야 h님이 작성한 2024년 총선의 전수분석 자료 중에서 미추홀만 여러분들 떼어놓은 겁니다. 미추홀구 이 보시게 되면 이게 인천의 미추홀구인데 제가 이거 보시기에 이 차이값 사전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일입니다. 여러분 이 조작을 하게 되면 여기에 후보가 두 사람만 나왔습니다. 두 사람만 두 사람만 나왔기 때문에 조작을 하게 되면 표를 위조사전투표지를 만들어 가지고 남령이 후보와 함께만 집어넣는데 선거가 끝난 다음에 선관위 발표 데이터는 절반은 국민의힘 후보와 함께 숨쳐 가지고 그만큼을 더한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이 데이터 분석이라는 것이 이렇게 정확합니다. 후보가 두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플러스 값하고 마이너스 값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인천 동구월 미추홀 숭의 1동 3동 더불어민주당 남령이 후보 차이값 플러스 6.4%포인트 국민의힘 윤상현 후보 차이값 마이너스 6.4%포인트 착하게 일치하는 거죠. 이게 조작정거인 겁니다. 인천 숭의 2동 남령이 후보 차이값 플러스 5.3%포인트 윤상현 후보 차이값 마이너스 5.3%포인트 플러스 마이너스 착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숭의 4동 남령이 후보 플러스 5.9%포인트 윤상현 후보 마이너스 5.9%포인트 그냥 이것만 보면 이 사람들이 조작을 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남령이 후보의 이 표들 이 표 게 이게 사전 이게 여러분들 이게 아마 사전투표 득표 쓸 겁니다. 자 그럼 이걸 또 한 번 보시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게 조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걸 이제 이 자료를 제공하신 분은 제야 h님입니다. 그럼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 자료를 다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제야 전문가가 분석한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최종 결과입니다. 4월 10일 총선 인천 미추호 을 선거관리위원회가 남령이 후보에게 위조 사전투표지 11,159표를 투입했고 이 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실제 사전투표 일보다도 발표 사전투표를 6.02%포인트 부풀렸고 그래서 원래 윤상윤 후보는 12,186표 차이로 승리했는데 11,159표에 위조 투표지가 투입되면서 윤상윤 후보가 10,025표 가만히 있어보시죠. 이게 좀 문제네요. 11,000 가만히 계시보시죠. 10,25표 차이로 패배가 아니고 승리했다. 그러니까 윤상윤 후보가 원래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없었으면 12,000표 차이로 승리했을 건데 그 이제 득표수를 11,159표를 더불어민주당의 남령이 후보에게 더해줘서 격차가 10,025표 차이로 줄어든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11,159표를 투입한 겁니다. 그리고 사전투표장에 직접 오신 분들은 4만 4,974명 두 개를 합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 사전투표자 수를 5만 6,133표 이게 여러분들 발표된 것이 이게 최종 결과입니다. 이 위에 있는 거. 그러니까 5만 6,133명의 사전투표자 수가 인천 미추홀에서 있었다. 그중에 4분의 3은 진짜고 그중에 5분의 4는 진짜고 5분의 1이 가짜 한 겁니다. 5분의 1을 위조투표지를 만들어서 집어넣어준 겁니다. 어떻게 집어넣냐. 사전투표장에 4사람이 올 때마다 1명, 2명, 3명, 4명, 5명 채 가짜 위조투표지를 만들어서 여러분들 남령이 후반께 더해주는 방식으로 조작을 한 겁니다. 이 숫자 조작을 하게 되면 이렇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숫자를 조작하게 되면. 그래 숫자 조작이 치명적인 겁니다. 숫자를 조작한다는 것은 규칙을 사용해서 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다 까발려진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들 위가 선관위 발표입니다. 선관위는 남령이 5만 7천 표, 윤상연 5만 8천 표, 윤상연이 1025표 차이로 이겼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4장당 1장의 가짜 투표지를 투입한 그 규칙을 찾아낸 다음에 역으로 그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를 다 복구해보니까 남령이가 4만 6천 표, 윤상연이 5만 8천 표를 받은 겁니다. 윤상연 후보가 조작되기 이전에 1만 2천 186표 차이로 승리한 겁니다. 그럼 여기에 159표하고 161표는 약간의 오차가 여러분들 계산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1만 1,159표를 투입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1만 1,159표를 투입하기 위해 가지고 실제 사전투표율이 24.34%인데 그거를 6.02% 올려 가지고 국민들에게 가짜 사전투표율 30.36%를 발표한 겁니다. 그래 표를 남령이 후보가 조작되기 이전에는 사전투표율이 42%인데 그걸 1만 1,159표를 넣어 가지고 53%로 만들어준 겁니다. 53%로. 그러니까 당일 투표에서는 윤상연 후보가 54대 45로 이겼는데 사전투표율은 남영희 후보가 53대 45로 이긴 것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윤상연 후보가 좀 운이 좋았습니다. 당일 투표에서 54% 정도를 받으면 당일 투표에서 압승한 것을 뜻하는데 그래도 사전투표 조작은 많이 떨어집니다. 영등포울에 김민숙과 이런 박용찬 후보는 박용찬 후보가 55% 받았지 않습니까 당일 투표에서. 그런데 사전투표 조작에서 낙선시켰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4장당 1장을 훔치지 않고 서울에 적용됐던 것처럼 사전투표장에 3사람이 올 때마다 1장씩을 집어넣었으면 그러면 여러분들 당선됐을 겁니다. 당선됐을 건데 여기에 이제 좀 실수를 한 거죠. 좀 본인은 억울할 겁니다. 이왕 여러분들 11159표 정도 조작할 때 한 14000표 정도 조작했으면 이기거든요. 13000표만 조작하더라도 이겼을 겁니다. 그게 참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인 거죠. 11159표라는 것은 서울에 대개 만표에서 15000표 정도를 집어넣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4장당 1장을 조작하지 않고 사전투표장에 3사람이 올 때마다 1표를 집어넣었으면 그럼 무난하게 남영희 후보가 당선이 됐을 건데 어쩌면 안 됐어요. 그냥 이왕 조작하는 거 좀 화끈하게 조작하던 거 안 하고 이 보시게 되면 조작을 해놓으니까 왼쪽에 차익값 그래프 사전빼기 당연히 뚱뚱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작을 하게 되면 이런 모양이 나오거든요. 항상 더블장은 플러스 항상 윤상현은 국민의힘은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조작 정도가 낮기 때문에 서울은 13% 15%포인트 12%포인트 이렇게 되는데 조작 정도가 낮지 않습니까 플러스 10%포인트 남령희 후보 플러스 5%포인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좀 실수를 한 거예요. 인천광역시는 거의 대부분이 4장당 1장을 조작을 했습니다. 어제 대전광역시는 전부 7개 선거구에서 3장당 1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전광역시 정도 했으면 압승을 했을 거거든요. 윤상현 후보를 낙선시킬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조작하는 과정에서 왜 인천광역시에 4장당 1장 5분의 1만 가짜표를 만들었는지 납득이 안 가요. 윤상현 후보는 아주 관운이 있는 거죠. 2020년 4.15 총선에서도 몇백 표 차이로 이겼고 무자비한 조작을 했는데 그다음에 2024년 또 4월 10일 총선에서도 보시게 되면 54%를 받았거든요. 54% 당일 투표에서 54대 45로 이긴 겁니다. 박용찬 후보가 여러분들 54% 당일 투표를 얻었는데도 영등포울에서 패배했고 중구 성동구 갑에서 오신환 후보가 53%의 당일 투표 득표를 얻었는데도 실패를 했거든요. 살아남은 나경훈 후보는 60% 당일 투표 득표율이 배현진 후보는 63%까지 받았거든요. 대구 경북은 대부분 60% 됩니다. 그러면 안정권이죠. 사전투표를 조작하더라도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사전투표에서 54대 40으로 윤상현 후보가 승리를 했는데 당일 투표에서는 표를 11,159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남영희가 53% 그다음에 윤상현이 45%를 받도록 그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조금만 더 조작했으면 이겼거든. 남영희 후보한테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다음에는 특별히 선거를 조작하는 사람들한테 좀 와유를 써 가지고 자기 지역만 좀 특별하게 좀 많이 조작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역대 선거를 보게 되면 세 장당 한 장 정도 조작하게 되면 남영희 후보가 건배지를 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아직 많이 안 들었으니까 좀 힘들더라도 4년 동안 꾹 참았다가 다음에는 민주당 수뇌부에 특별히 부탁하고 그다음에 또 필요하면 선관이나 선관위에 관련된 양정철 씨한테 물어보면 누가 조작하는지 알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좀 뇌물 좀 써 가지고 또 몇 천만 원 집어주면 넣을 거 아닙니까 조작값 그냥 넣으면 다 돌아가거든요. 자기 지역에는 그냥 조작값 3정도 4정도 넣어달라고 세 장당 한 장 더 좀 확실하게 다음번 선거에서는 23대 총선에서 이겨야겠다. 그렇게 하면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처럼 두 장당 한 장 사전투표의 여러분들 3분의 1 정도가 조작을 하면 그럼 100% 당선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혹시 이제 뭐 그런 도움이 필요하면 저한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방법을 잘 가르켜 줄 테니까 저 이야기를 잘 숙지해 가지고 이해한 다음에 양정철 씨나 이근영 씨나 이런 사람 찾아가 가지고 제발 이번에 조작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와이로를 확실히 하면 합니까 몇 천만 원 줄 테니까 이번에 조작값 그냥 뭡니까 인천광역시의 조작값 집어넣는 거에 비해서 한 10%나 20% 더 넣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제야 전문가가 그러면 시뮬레이션까지 다 해 줄 수 없으면 내가 그거는 그냥 공짜로 해드릴게요. 남영희 후보가 지금 찾아와 가지고 그럼 공 박사님 이번에 세 장당 한 장을 집어넣으면 내가 몇 표 차이로 이기겠습니까 두 장당 한 장을 집어넣으면 몇 표 차이로 이기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시뮬레이션 다 해 가지고 두 장당 한 장을 집어넣으면 만 7천 표 차이로 이기고 세 장당 한 장을 집어넣으면 만 5천 표 차이로 이기니까 이번에 화끈하게 두 장당 한 장 집어넣어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 컨설팅을 해 주고 미리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미리. 그러니까 이야기하면 왜 미리 다 아느냐 이게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규칙이지 않습니까 규칙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 이른될 예상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4월 10일 총선에 다 예상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나도 웃 음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사람들이 사전투표율이 실제로는 인천 미추럭에서는 선거인 수의 24.34%만 게 이른될 사전투표율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거를 30.36%로 부풀린 거죠. 발표 사전투표율을. 그 사전투표율을 6.02% 올린 겁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표를 집어넣어 놓으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조작하기 이전에는 당일투표지 100장당 남영희 후보는 사전투표지를 69장 받았는데 조작하고 난 다음에 당일투표지 100장당 1.09니까 사전투표지가 109장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표를 쑤셔 넣어 줬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 이해하려고 노력 안 하는 사람도 또 세상에 많지 않습니까 지적으로 너무나 게을러 가지고. 공박사님 어떻게 그걸 다 알 수가 있습니까 당신이 봤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가방끈이 너무 짧은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면 뭡니까 내가 뭐라고 답할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다 숫자를 조작하게 되면 이렇게 다 나오는 겁니다. 숫자를 조작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번에 남영희 후보가 잘 재검표를 잘 접었습니다. 어차피 여러분 조작한 거고 재검표 제대로 깠으면 12000표 차이가 났을 테니까 물론 법원에서 투표함을 가져오라 이렇게 하면 또 날 세워 가지고 여러분들 지역선관위에서 다 표를 갈아치워 가지고 맞췄겠죠. 맞췄겠지만 그냥 지금 당장 여러분들 선관위에 보관하고 있는 투표함 까면 12186표 차이로 승리하는 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이게 김현숙 님께서 공박사님 다음번에는 조작해서 국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불가능하죠. 왜 그런 거 아니까 조작은 내가 안 하는 거니까 조작을 하는 사람들 따로 있으니까 조작이라고 방송할 수 있는 자유 이게 증거가 다 나왔으니까 조작이라고 발언하지 않습니까 이런 발언을 4년 동안 해와도 말을 못 하잖아요. 왜 규칙을 사용해서 숫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규칙을 사용해서 숫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 하는 거죠. 여러분 보시게 되면 경기도 599대의 제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전투표 성률 이 자료는 경기도에는 599개의 은면동이 있습니다. 한 곳도 예외가 없이 모든 곳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이 높습니다. 큽니다. 왜 사전투표 득표수를 더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한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총선 경기도 차익값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모두 다 공짜표를 받지 않습니까 공짜표를 보너스를 선관위로부터 그게 당연히 여러분들 앞에 표를 더해 주니까 더 플러스값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위가 더불어민주당의 차익값이거든요. 전부가 다 플러스지 않습니까 경기도에는 선거구가 하나 늘어나가 60개 선거구가 있습니다. 60개 선거구가. 엄청나잖아요. 크기도 거의 10% 수준입니다. 이걸 더 크게 보시려면 이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게 더불어민주당 차익값 그래프가 위에 겁니다. 전부가 다 플러스잖아요. 이 차익값은 크기 보시기 바랍니다. 플러스 10.80 마이너스 10.07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조작을 한 증거를 한 번 보시죠. 플러스 10.80%는 차익값이 아주 큰 거죠. 그래서 오차범위인 0에서 3%를 넘었으니까 이 자체가 조작이지만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여러분들 받은 것 플러스값 10.80%포인트하고 국힘당하고 기타당을 합친 것 마이너스 10.80%포인트입니다. 정확하게 플러스값하고 마이너스 값이 일치하는 거죠. 조작하게 되면 이렇게 딱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관리변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 전산 조작을 통해서 후보의 득표 수를 부풀린 것은 이거는 변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숫자를 조작하게 되면 전체의 숫자를 다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플러스 10.80 마이너스 10.80이 나오는 겁니다. 조작을 해놓으니까. 훔친 것만큼 더해준 것처럼 그렇게 선거 데이터가 나오는 겁니다. 599대 제로인 겁니다. 엄청난 거죠. 이런 만행을 저질렀는데 599를 이렇게 풀었으면 되죠.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동전을 하나 둘 셋 네대가 599번 던졌을 때 모두가 다 안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올 확률인 거죠. 지금부터 시작해서 599번에 이건 60개는 60개. 나중에 599는 좀 이따 나올 겁니다. 60개 선거구니까 60개 선거구 면 60번 던졌을 때일 겁니다. 아마 10번 던졌을 때가 조단일 겁니다. 그만큼 불가능한 확률인 거죠. 선거를 60번 해가지고 모두 다 더불어민주당이 이길 확률인 겁니다. 사전투표에서. 그런데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인 거죠. 이 보시게 되면 이 조작을 해놓으니까 여러분 이 보시죠. 이게 이제 수원만 한번 봤습니다. 수원부터 성남중원까지. 이 보시게 되면 이게 더불어민주당 수원 장안구 김성원 플러스 9.80 더불어민주당 플러스 10.28 팔달병 김영진 전부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플러스 9.28 마이너스 9.28 플러스 10.31 마이너스 10.31 퍼센트 포인트 김원회 플러스 14.92 마이너스 17.92 안철수 플러스 14.52 마이너스 14.52 수원건선무 플러스 9.8 마이너스 9.48 전부가 다 조작을 여러분 해 가지고 수치가 탁 일치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9.80 플러스 더하기 하면 마이너스 9.80이 나오죠. 안철수와 김은혜도 조작을 참 많이 했네요.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얼추 30%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거의 30%의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30% 여기 국민의힘의 안철수나 김은혜는 특별히 조작을 특별지역으로 아마 선포회가 조작을 많이 했네요. 안철수 플러스 14.51% 경쟁자 마이너스 14.51% 30%를 조작한 겁니다. 굉장히 많이 한 거죠. 4.15 총선도 더 심하게 한 겁니다. 김은혜도 마찬가지 낙선시켜야 되니까 나라가 여러분들 다 미친 겁니다. 나라가 이런 과학적 사실이 선거를 장악한 자들에 의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접수가 된 겁니다. 권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한 모든 사람이 입을 다무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4월 10일 총선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다. 그 이전과 이후는 눈으로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대한민국이라는 체제가 완전히 선거를 장악한 세력들에 접수 내지 제압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는 데는 어마어마하게 힘들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사전 투표수인데 간단하게 보시게 되면 선거인 수가 있죠. 투표자 수가 있고 더불어민주당 덕표수가 있고 국민의힘 덕표수가 있습니다. 선거인 수는 후보별 득표수 더하기 무효표 더하기 기껀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받은 이 표들이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이게 이 표에서 조작감만큼을 여러분 구하면 예를 들면 여기 아마 안철수 한번 보시죠. 나중에 별도로 봐야 했던 대략 안철수의 가짜표가 몇 표나 여러분들 안철수 경쟁자에게 투입됐냐는 것을 보시려면 안철수 표는 여러분 정상이고 안철수 경쟁자 더불당 후보가 3만 1,085표 정도를 사전 투표에 받았으면 어떻게 계산하면 됩니까 선거인 수 5만 6,941표에 세 장당 한 장 이름들 가짜표가 들어갔으면 4분의 1 곱하게 되면 바로 안철수 경쟁자에게 투입된 가짜표를 계산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제외국민투표는 완전히 밥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제외국민투표. 관내 사전. 이게 좀 틀렸네요. 보시죠. 이게 여러분들 이게 틀렸습니다. 제가 이게 이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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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투표고 이게 관내가 아니고 제외 관내보다 제외는 훨씬 더 조작을 많이 합니다. 보시죠.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게 20% 됩니다. 20% 돼요. 이거 한 번 보시죠. 이게 20% 됩니다. 2024년 총선 경기도에서 제외국민투표는 차익값이 플러스 20%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관내 사전투표가 10% 되었지 않습니까 20% 된 겁니다. 한 곳에서도 차익값이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더블당은. 이게 보시죠. 플러스 23.25%. 국힘당 마이너스 23.25%. 얼추 더하면 50%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얼추 50%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제외 동포들이 제외 공간에 있는 제외국민사전투표소에 가 가지고 표를 던지면 거의 한 장당 가짜표를 하나씩 넣으니까 더블당 후보 함께 더해 준 겁니다. 멜브론 총영사관에 설치된 제외국민투표 투표소에 호주 교민이 가 가지고 표를 던지면 사전투표를 하면 한 장이 뭡니까 그대로 가짜표가 만들어져가 더블당 후보 함께 더해지는 겁니다. 조작값이 50% 정도라고 보고 뉴욕 총영사관에 마련된 제외국민투표 사전투표소에 맨하탄에 사는 이런 교민이 한 분이 가시가 표를 던지게 되면 그 순간 전산조작을 통해 이런 바로 한 표가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한 표가 여러분들 더블당 후보 함께 그대로 들어간 겁니다. 윤 대통령이 여러분들 부산에 가시가 관외 사전투표에 이러면 한 표 던지고 그다음에 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 한 표 던지고 또 뭐 윤의 원내대표가 이러면 한 표 던지면 세 사람당 한 표씩 가짜표가 만들어야 더블당 후보만큼 더해지는 겁니다. 자리새처럼 그렇게. 재배투표는 민주당 효자 투표가 아니고 민주당 충성투표인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차이가. 이게 jih님이 jih님이 다 수행해 주신 전수조사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는 60개 선거구를 살펴봤는데 지금부터는 경기도에 있는 읍면동 개수를 전부 다 조사한 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읍면동 599개가 있습니다. 599개. 경기도 내에 599개 읍면동에서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전부가 다 풀렀습니다. 거의 예술품입니다. 더블지당의 차이값이 전부가 다 풀렀은 겁니다. 2분의 1의 599성 2분의 1을 599개 이름 곱한 겁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건 뭐 예술품이지 이건 선거가 아니고 그냥 예술품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예술품 이게 여러분 599개니까 599번의 여러분 선거를 해가지고 전부 다 여러분들 먼저 더블당이 선거에 승리하는 확률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동전에 599개를 다 던져간 모두가 다 안면이 나올 확률입니다. 아마 수경분의 1일 겁니다. 안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을 599개 이름 곱한 겁니다. 대한민국이 죽은 겁니다.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근대인들 근대교육이나 현대교육을 받은 사람은 다 죽은 겁니다. 이거는 근대교육을 전혀 받지 않는 후기 조선 사람들이 보면 뭡니까 이게 정상특종 겁니다. 대한민국은 죽었습니다. 너무 여러분 아침부터 강한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해서 언찬하게 생각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4월 10일 총선은 한국의 근현대사를 통해서 가장 결정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그걸로 인해가지고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여러분들 차원이 다른 세계가 펼쳐질 겁니다. 140경이 여러분들 계산이 안 되는 것. 그 이상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확률은. 그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이게 뭐 예술품입니다. 이게 예술품. 이런 선거를 만드는 겁니다. 이런 선거를 윤 대통령이 받아들이도록 그대로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항복선을 한 겁니다. 국힘당 여러분들 낙선자들이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항복 이렇게 한 겁니다. 대한민국이 망한 겁니다.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이 여러분들 망한 걸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나라가 이걸 보고도 김창욱이라는 사람은 아무 일도 없는데 왜 보수를 분열시키나 니나 보수해라 보수하려면 사람이 보수고 진보고 간에 정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병호 tv 보지 말고 그냥 자식들하고 그냥 노예로 살기 바랍니다. 자식들하고 노예로 김창욱 씨는 자식들하고 노예로 살기 바랍니다. 그냥 노예로 본인도 노예로 살고 이게 진보 보수 문제가 아니지 않냐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문제고 짐승으로 사느냐 인간으로 사는 문제 이게 어떻게 진보 보수 문제냐 이야기죠. 이게 진보 보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짐승으로 살 거냐 인간으로 살 거냐의 문제지 않습니까 진보 보수 sexually 진보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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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중에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천에는 14개 의석이 있습니다. 14개 의석 가운데서 중앙선거관리비원회는 12대2 이렇게 여러분들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야 전문가가 중앙선거관리비원회가 발표한 그런 후보별 득표수 자료를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중앙선거관리비원회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가 전부가 다 조작된 수치라는 것을 차단했습니다. 만들어진 수치인 거죠.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인천광역시의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는 실제로 사전투표장에 오셔서 던진 실제 사전투표자 수하고 투표 득표수하고 가짜 사전투표 득표수가 더해져 있는 겁니다. 그거를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인천에 예를 들면 인천광역시의 미추홀을에 남영희 후보를 조사를 해보니까 남영희 후보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윤상현 후보권은 정상이고 손을 안 댔고 남영희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만 표를 더해준 겁니다. 남영희 후보의 거소선상 득표수 남영희 후보의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 우편투표입니다. 남영희 후보의 제외국민투표 득표수 거소선상은 손을 안 댔습니다.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 제외국민투표 득표수 그다음에 동별로 남영희 후보의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가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조작이 그래서 그 조작을 분석해 가지고 조작에 사용된 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그 규칙을 찾아낸 다음에 조작되지 않는 남영희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복구를 한 겁니다. 진짜 남영희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복구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러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선관위에 조작된 남영희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에 기준하게 되면 12대입니다. 더블당 12석 국힘당 12석. 그런데 사전투표 득표수의 조작 규칙을 활용해 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다 복구를 시키니까 이게 추정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7석 국힘당이 7석 선관위 발표 득표수 대 수정 이후의 득표수 제야 전문가 추정치입니다. 추정치. 7대 7인 겁니다. 그러니까 5석의 당락을 바꿔버린 겁니다. 누가? 선거관리위원회가.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2024년 또 4월 10일 총선에서 인천광역시 의석수 14석에서 5석에서 당선자와 낙선자를 조작을 한 겁니다. 바꿔버린 겁니다. 7대 7이 나와야 되는데 12대 2로 만들어준 겁니다. 이거는 북한 해킹 문제가 아니고 그냥 선관위가 한 겁니다. 선관위가 대한민국 선거 데이터를 관리하고 책임지는 자리였기 때문에. 북한 해킹 문제 아니고 중국의 선거개인 문제도 아닌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궁금하실 겁니다. 몇 표나 훔쳤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제가 딱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4월 10일 총선 인천광역시 실제 후보별 득표율 추정. 득표수도 추정입니다. 득표수도 추정. 득표율 추정. 국힘 7석 더블 민주당 7석. 지금 소개한 것은 여러분들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한 것만 여러분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게 푸른색으로 된 인천중구 광환 웅진 동구 밑줄 얼만 얼만 여러분들 선관위가 국힘당 후보가 승리했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인천중구 광화 웅진 선거구는 더블 민주당의 조태상과 국민의힘의 배준영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선거 갈리비에 내가 사전투표를 부풀려 가지고 위조 사전투표가 수 12,521표를 만든 다음에 사전투표장에서 5명이 올 때마다 한 표시를 집어넣은 겁니다. 누구한테 더블 민주당의 조태상 후보한테. 그래 가지고 진짜 여러분들 배준영 후보와 조태상 후보의 득표수 격차는 2만 8,347표 차이가 났는데 그걸 이제 조작을 해 가지고 1만 5,826표 차이로 줄인 겁니다. 동구 미추홀을 남령위하고 윤상현이 붙었던 선거에서는 선거 갈리비안회가 사전투표율을 부풀려서 위조 사전투표지 1만 1,161표를 더블 민주당의 남령위 후보한테 더해 준 겁니다. 어떻게 더해졌다 사전투표장에 네 사람이 올 때마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할 때마다 다섯 번째 뭡니까 5분의 1을 위조 투표지를 투입한 겁니다. 윤상현 후보가 12,186표 차이로 승리한 선거를 11,161표로 집어넣어 가지고 그 차이를 1025표 차이로 줄인 겁니다. 이 두 군데에 여러분들 사례가 나온 거죠. 그 다음에 동구 미추홀 갑에서는 더블당의 허종식 후보하고 국민의당의 신재돈 후보가 붙었는데 2,924표를 투입한 겁니다. 그래서 신재돈 후보가 2,900 이건 좀 잘못된 것 같네요. 이런 여러분들 이거는 좀 제가 옮기는 과정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 다음에 한번 고치겠습니다. 이거는 이 두 표가 일치하는 걸 봐 가지고 내가 검증을 했는데 조금 실수한 것 같네요. 이거는 내일 여러분들 이 파트는 내일 고치겠습니다. 이거는 좀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2,924표는 틀렸지만 약간의 표수로 이겼는데 11,372표 차이로 패배한 것으로 저 생각에는 이게 이 표가 틀렸겠네요. 2,924표 차이가 아니고 여기서 투입되는 표수가 더 많았겠네요. 한 만 표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2,924표로 이겼는데 만 3,372표로 패배했으니까 합치게 되면 여러분 보시죠. 제가 그냥 수정해드리겠습니다. 가만히 계시 보시죠. 여러분들 이 허종식, 심재돈 후보의 투입된 표수는 몇 평가 아니까 있죠. 일을 하더라도 꼭 이렇게 실수를 해요. 1만 3,296표를 투입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수정하겠습니다. 2,924표가 아니고 1만 3,296표를 투입한 겁니다. 그래서 2,924표 차이로 심재돈 후보가 이겼는데 1만 372표 차이로 패배한 것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연수구 갑에 박찬대와 정선영이 붙었던 경우도 정선영 후보가 3,839표 차이로 이겼는데 7,117표 차로 패배한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사전투표를 부풀려 가지고 박찬대 더블당 후보한테 1만 956표의 위조 사전투표지가 들어가도록 만든 겁니다. 연수구 을 정일영 후보는 이번에도 이제 운이 좋았네요. 김기용 후보가 붙었는데 김기용 후보가 6,625표 차이로 이겼는데 9,938표를 정일영 더블당 후보와 함께 더해줘 가지고 3,313표 차이로 패배한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남동 9월에 더블당의 이훈규 후보하고 신재경 후보가 붙었는데 신재경 후보가 조작되기 이전에 40표 차이로 아주 건수한 격차로 이긴 것 같이 보이는데 9,938표가 위조 사전투표지로 여기 보시면 1만 2,622표 1만 2,622표가 이훈규 더블당 후보와 함께 더해지면서 성부가 신재경 국힘당 후보가 1만 2,582표 차이로 패배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재명 후보가 원희롱이 붙었는데 원희롱이 367표 차이로 승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재명 후보에게 8,116표가 투입돼 가지고 원희롱 후보가 7,749표 차이로 패배한 것으로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 제가 정정을 말씀드려야 될 것은 계양구 의뢰는 원래는 세 장당 한 장을 투입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치를 우리가 계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점검하는 과정에서 세 장당 한 장이면 만 표 정도가 투입된 겁니다. 그런데 새로 검증하는 과정에서 세 장당 한 장이 투입된 게 아니고 인천 전역에서는 인천중구 광화 웅진만 제외하고 전부가 다 네 장당 한 장이 투입된 것으로 그렇게 재검증 과정에서 밝혀졌기 때문에 계양구 의뢰 조작특표 수는 네 장당 한 장 5분의 1은 가짜고 5분의 4가 진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수정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인천광역시의 결과인 겁니다. 12 대 2가 아니고 7 대 7인 겁니다. 5석이 바뀐 겁니다. 동구미추울갑 연수구갑 연수울을 남동구을 계양구을 이게 이제 선거 결과 이렇게 바뀐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걸 여기 다시 한 번 더 보시게 되면 그대로 이야기한 겁니다. 이거를 이제 제외하 전문가가 보낸 자금노트 최종 결과를 가지고 보시게 되면 이 보시게 되면 이 중구 광화 웅진만 6이꼴은 5 플러스 1. 5장당 한 장. 5장 이름 진짜인 거죠. 6분의 1인 겁니다. 위가 선관이 발표한 거고 밑이 추정친 겁니다. 그러니까 배준영 후보가 2만 8347표로 이겼는데 15820포로 줄인 거고 인천 동굴 미추울갑 심재돈 후보가 2924표 차이로 이겼는데 1만 372표 차이로 징글로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1만 3296표가 투입된 겁니다. 인천 동굴 미추울을 윤상윤 후보가 1만 2186표로 이겼는데 축소해서 1,025표 차이로 이긴 것으로 바꿨고 1만 161표가 투입된 겁니다. 인천 연수월갑 정성영 후보가 3,839표 차이로 이겼는데 박찬대 후보가 7,117표 차이로 이긴 것으로 여러분들 바꿔버린 거죠. 여기만 조작값이 5장당 한 장이고 나머지는 모두 다 4장당 한 장인 겁니다. 여러분도 여기도 보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수구 의뢰에서도 김기용 후보가 6,625표 차이로 승리했는데 정의룡 후보가 3,313표 차이로 승리한 것으로 9,936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남동구갑도 여기 남동구갑은 이제 패배한 겁니다. 처음 조작하기 이전도. 1만 2표 차이로 국민의힘 후보가 패배했는데 2만 1,625표 차이로 패배한 것으로 그렇게 확대했고 남동구 어른 신재경 국민의힘 후보가 40표 차이로 승리했는데 1만 2,582표로 패배한 것으로 발표했고 인천 부평구갑은 유재홍 후보가 1,477표 차로 패배했는데 1만 4,457표 차로 패배한 것으로 만들어버렸네요. 원래부터 이겼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부평구얼도 더블당 후보가 4,520표로 승리했는데 1만 7,400표로 승리한 것으로 부풀려졌고 계양구갑도 더블당 후보가 5,692표 차로 이겼는데 1만 3,043표 차로 이긴 것으로 승관위가 발표했고 계양구 언론 원희룡 후보가 367표 차로 이겼는데 이재민 후보가 7,749표 차이로 승리한 것으로 발표했고 서구갑은 더블당 후보가 8,899표 차이로 승리한 것으로 승리했는데 1만 8,999표 차이로 승리한 것으로 승관위가 부풀려가지고 가짜표를 1만 100표를 집어넣어가지고 발표한 거죠. 여러분들의 결과를 보시게 되면 인천 서구월은 더블당 후보가 4,373표 차로 이겼는데 승관위가 1만 3,975표 차이로 이겼다고 뻥튀기라고 발표했고 9,602표를 더블당 후보와 함께 밀어준 겁니다. 인천 서구병은 더블당 후보가 9,480표로 이겼는데 승관위가 2만 313표 차이로 이겼다고 뻥튀기를 한 거죠. 뻥튀기를 위해 가지고 1만 833표의 위조 사전 투표 득표수를 더블당 모경종 후보와 함께 더해 준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자료하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자료가 전부 다 정리정돈된 새벽에 이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대전광역시에서 어제 선거가 7자리 7자리에서 5자리가 여러분들 선거가 바뀌었던가 그랬죠. 인천광역시에는 10몇 자리입니까 14자리 가운데서 5자리를 바꾼 겁니다. 어떻게 사전 투표율을 부풀려 가지고 위조 사전 투표서를 만든 다음에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 가지고 인천에서는 웅진 인천 중구에서만 사전 투표장에 5사람이 올 때마다 한 장의 위조 투표지를 더블당 후보 함께 더해 주고 나머지 13개 선거구에서는 인천광역시에서는 전부 다 여러분들 4사람이 올 때마다 한 장씩을 집어넣어 준 겁니다. 사전 투표장에. 사전 투표를 많이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자리세가 확보가 되어 가지고 그것이 다 더블당 후보에게 더해지는 그런 이제 대한민국의 선거 문제를 한 번 더 인천광역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선거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파진영은 앞으로. 윤 대통령이 3구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것은 우연인지 아니면 실수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고 거듭되게 본인은 이제 대통령이 돼 가지고 좋은 시절을 지금 보내시는 거고 이제 더 이상 4월 10일 총선부터 시작해서는 우파진영이 선거에 이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다. 소원을 가지는 것도 좋고 희망을 가지는 것도 좋고 기도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과학입니다. 대한민국 선거 결과라는 것은 선관위가 사전 투표 결과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준엄한 이 사실 핵터를 받아들일 수 없으면 그러면 유감스럽게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후기 조선시대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은 곧바로 나라가 저무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뭐 다른 게 없는 겁니다. 너무 냉정하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좀 기분이 언찮으실 수 있겠지만 제 이야기의 요지는 살아날 길이 사실을 직시할 때만이 가능한 거고 사실을 왜곡하거나 사실을 호도해 가지고는 어떤 종류의 해법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너무나 우스강스러운 나라가 되어버린 것은 어마어마한 여름 선거 부정이 일어났는데 국힘의 당선자든 낙선자든 간에 모두가 다 세세 세세 선관위 세세 세세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그냥 천상조선 사람으로 사는 게 적합한 사람이 이제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근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과학이라는 부분을 존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과학적 발견 을 존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같으면 내내 고맙습니다. 조작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에 조금 은참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 점을 널리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금까지 작업은 제야 h님의 작업입니다. 지금까지 작업은 제야 h님께서 이 부분만 여러분들 교정하면 됩니다. 만삼천맥백배로 내가 내일 바로 교정해가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제야 전문가님이 해 주신 거고 동시에 이틀 전에 끝났던 제야 h님의 2024년 총선에 대한 전수 분석 결과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바로 관내 사전 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일 인천광역시의 2024년 총선입니다. 156개의 은면동 자료입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156개의 은면동에서 더불어민당 차이 값은 마이너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전부 다 모든 은면동에서 관내 사전 투표 득표 수를 더해 줬을 테니까 하나도 없는 겁니다. 156개. 확률로 보면 2분의 1의 156성 2분의 1을 156개 이름 곱한 겁니다. 보시게 되면 거의 예술품 예술품 인천광역시의 156개의 은면동에서 더불어민당 차이 값 관내 사전 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표를 전부 다 더해 줬으니까 이게 플러스 값이 나오는 겁니다. 플러스 9.29%포인트 국힘당 마이너스 9.8%포인트 기타 마이너스 3.1%포인트 이 조작의 힘이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거 아니까 더불당의 플러스 차이 값 9.29%포인트하고 국힘당과 기타당의 여러분들 플러스 마이너스 9.29%포인트 가 착하게 일치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위조 사전 투표지를 더불당 후반께 전부를 다 더해 주게 되면 선거관리위에 내가 선거 가 끝나고 나타나 발표한 선관위 데이터에서 차이 값을 구해보게 되면 마치 국민의힘과 기타당에서 표를 훔쳐가지고 더불당에게 더해 준 모양새를 취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에 이 여러분 관내 사전 투표를 보면 무엇을 느낄 수 있겠느냐 더불당 후보의 플러스 9.29%포인트 국힘당과 기타당의 마이너스 9.29%포인트가 얼추 두 개를 다하면 20% 정도가 됩니다. 20%가 된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관내 사전 투표자 수의 20% 정도의 조작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시간 관계상 우편 투표 를 제외하고 가장 극적인 제외 동포들이 1시간 2시간 3시간 드라이브를 해가지고 멜브론 여러분들 그런 총영사관 에 투표도 하고 시카고 총영사관 에 투표 도 하고 여러분들 뭐죠 아타란타 이러면서 투표하더라도 그게 전부가 이러면 어떻게 조작되는지 를 여러분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인천광역시에 13개 14개 선거구 에 관내 여러분들 제외국민투표부터 한 번 보시죠. 제외국민투표는 게 없네요. 그냥 관내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 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이런 그래프 가 나오지 않습니까 앞에는 은면동을 가지고 분석한 것이고 지금은 14개 의 선거구입니다. 전부가 다 플러스 값인 겁니다. 더블당한. 전부가 다 플러스인 겁니다. 이게 정상이면 0에서 3 정도 값이 나와야 되는 거죠. 표를 다 집어넣어준 겁니다. 표를 집어넣어줘가지고 전부 여러분들 선거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이거를 설법 때 나온 여러분들 대통령 께서 다 그냥 깔아뭉이는 겁니다. 그걸로 4월 10일 총선 이전과 이후에 대한민국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이제 우파 시민들은 이 문제를 재앙을 하지 않는 한 이 문제를 넘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수십 년 갈 겁니다. 제가 이런 상태로. 이 이름도 이런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그들의 비급함과 그들의 안일함과 그들의 허약함 때문에 나라가 그냥 넘어간 겁니다. 제 이야기가 나라가 넘어갔다고 이야기하니까 은찮으시겠지만 이제 참정권 여러분들 행사를 통해가지고 정권 교체를 한 것은 불가능하게 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정리가 된 겁니다. 이걸 대통령이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이걸. 10년 동안 한 짓을 이걸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부가 여러분 조작을 해가지고 보시게 되면 인천중구의 배준형 플러스 8.82% 더블당 국힘당 마이너스 8.62% 그래도 인천광역시에는 서울처럼 여러분 10% 이상이 안 나옵니다. 다 조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한 번 눈을 크게 뜨고 보시면 좌우값이 크게 일치합니다. 더블당의 플러스값하고 차이집 국힘당 기타당의 여러분들 플러스 마이너스 차이집이 거의 일치하는 겁니다. 조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되면 인천연수월 정일영 플러스 12.83 국힘당 후보 마이너스 12.83% 이 선거 데이터만 보게 되면 12.83% 를 사전특별자 12.83%를 훔쳐가지고 더블당의 12.83%를 더한 것으로 보이 는데 실제로 조작은 표를 전부 다 밀어준 겁니다. 더블당 정일영 후보한테. 이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제가 이 작업을 4년간 했는데 이걸 또 그만둘 수가 있어야 되는데 뭐 선거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 그걸 또 다 밝히면 또 다음 선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4년이 흘렀 겁니다. 흘렀는데 참 대한민국이 큰일 났습니다. 선거가 무너진다는 것은 단순히 누가 이런 당선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체제가 이런 붕괴되는 것을 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얼마나 여러분들 더 기가 찬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러나 아무도 여러분들 이 문제를 심각하게 그렇게 생각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수인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그 결과가 이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선관위가 7대7 성부를 12대2로 만들어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여기에 동구 미추홀 값에 투입된 표만 만 3천여 표고 이렇게 정리 정도는 오늘 이 부분만 여러분들 고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선관위 발표 득표수 자료에서 조작 규칙을 찾아낸 이후에 추정된 후보별 실제 득표율을 활용했습니다. 선관위 발표 정당병 승리 후보는 국힘 2석 더블당 12석입니다. 제야 전문가가 진짜 후보별 득표수를 추정한 다음에 찾아낸 것은 7대7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오늘 방송 나가고 나면 제가 전부는 다 읽을 수 없지만 시간 날 때 신문의 칼럼처럼 이렇게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시청하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가 하는 게 궁금하기 때문에 좀 들여다보는데 오늘 이 내용은 한 분께서 이런 글을 남긴 겁니다. 홍 박사님 저는 부삼 사는 시민입니다. 20일 전에 박사님 방송을 보고 이번에 두 번째 봅니다. 왜 부정선거를 하는 겁니까? 이유가 있을 것이고 왜 또 윤 정권은 알면서도 없는 것인지 국민은 이해가 안 됩니다. 박사님께 설명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굳이 방송을 하지 않더라도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습니다마는 이 질문을 받고 이거 이제 내가 한 번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라도 드리는 것이 도리인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제 질문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두 가지지 않습니까 부정선거를 왜 합니까 대통령은 왜 덮는 겁니까 이 시청자분의 말씀 부산 사는 시민이라고 밝히신 분의 말씀에 핵심은 두 가지 질문이지 않습니까 부정선거를 왜 합니까 김정은은 독재를 왜 합니까 러시아의 푸틴은 왜 독재를 하죠 부정선거를 왜 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답을 하려면 뭐 그냥 간단하게 인간이 누구인가라는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답이 의외로 쉽게 나올 것 같거든요 인간은 선한 사람도 있고 하지만 인간 본성의 기본은 악하지 않습니까 악하다는 이야기는 완장을 차면 타인의 재산과 자유와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욕심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인간은 악한 존재입니다 그 악하다는 이야기에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선거 부정을 통해서 선거를 장악한 사람들이 장기 집권을 할 수가 있으면 헤아릴 수 없고 청량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검은 보화를 손에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정선거를 하는 겁니다 독재자들이 여러분들 짐바브웨아 아니면 아프리카의 여러분들 전후에 독재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지금의 독재자들은 푸틴이라든지 이런 사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관된 것은 인간은 항상 나와 타인 우리와 그들로 나누고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타인을 약탈하거나 수탈하는 겁니다 그나마 좋은 시절에 나가지고 그걸 선거로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살기 때문에 고마움을 모르지만 완장을 찬 사람들의 수탈과 이런 약탈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서 우리가 심하게 안 당한 거죠 부정선거 왜 합니까 간단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악하고 인간은 항상 나와 타인을 구분하고 우리와 그들을 구분하고 우리가 잘 해먹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하고 여러분들 구분하고 다른 사람을 그걸 수탈하지 않습니까 약탈하거나 그것은 법의 이름으로 제도의 이름으로 정책의 이름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그렇게 여러분들 약탈하는 거죠 세금의 이름으로 준조시의 이름으로 그렇게 약탈하는 겁니다 그 체제가 완전히 완벽하게 여러분들 구축이 된 겁니다 그게 4월 10일 총선의 의미인 겁니다 인간의 사악함이 완장과 만날 때 어떤 파열음이 날 수 있는 걸 여러분들 인류 역사상 아주 정확하고 예리하게 파악했던 사람이 미국의 건국이나 미국의 헌법을 만든 건국의 아버지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유럽의 폭정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인간이란 자체가 어떻게 생겨먹는지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미국이란 나라의 구조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그냥 연방제로 만들어버린 것 아닙니까 연방대통령이 있지만 연방대통령이 지 마음대로 못하게 주를 여러분 50개 51개를 잘라가지고 주의 또 대통령을 만들어버린 것 아닙니까 권력이란 것은 견제되지 않으면 폭정으로 치다 들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유럽에 여러분들이 이민을 해온 신세계로 여러분들 신대륙으로 이민을 해온 미국의 건국과 아버지들이 훗날 미국인들에게 남긴 가장 큰 여러분들 선물이 바로 연방대 선물인 거죠 누가 대통령이 되든 연방대통령이 되든 뭐 함부로 못하게 만들어버렸잖아요 부정선거 해먹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해먹기 위해서 우리끼리 해먹기 위해서 우리끼리 해먹기 위해서 뭡니까 또 외세와 결탁을 할 겁니다 그 외세는 중국 공상당이 되겠죠 외세가 여러분들 요구하는 이익을 받아들인 대신에 이 땅에서 여러분들 선거를 장악한 자들은 본인들과 본인 가족들과 본인의 일파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서로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4월 10일 총선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꿈을 꾸고 있는 거죠 윤 대통령이 대통령이 아닌 겁니다 그냥 하수인에 불과한 겁니다 그냥 갖고 노는 겁니다 원하면 인기 보장해 주고 아니면 인기 보장해 줄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시죠 대통령은 왜 덮는 겁니까 부산시민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방송은 부산시민의 여러분들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을 하는 시간입니다 대통령이 왜 덮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왜 덮는다고 보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기적이고 자신의 이익에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그게 실존하는 인간인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인간은 그래서 안 된다 어떻게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건 당위의 인간입니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될 인간에 대한 요구조건이지 실제 사회에서 움직이는 인간은 자기 이익에 굉장히 충실한 존재인 거죠 대통령이 왜 여러분들 부정성 을 덮는 겁니까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죠 본인의 안의를 위해서 그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아니네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가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뽑을 때는 대통령과 묵시적 계약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여러분들 대리인이고 국민이 주인이니까 주인의 이익에 충실하게 대리인이 활동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주인 대리인 문제와 마찬가지로 주인의 바람과 관계없이 대리인이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게 행동하지 않습니까 전형적으로 경제 경영학에서 오랫동안 고전적인 주제인 주인 대리인 문제하고 착하게 만나게 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주인들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원하는데 대통령은 본인의 이익과 자신의 안의를 위해서 국민을 팔아먹은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게 합니다 그럼 자기 이익이라는 것이 뭐냐 초창기 여러분들 윤 대통령이 침묵하게 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가 책이 잡혔거나 아니면 덕을 봤거나 그런 이론들이 분분하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증거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께서는 본인의 안의를 위해서 철저하게 행동해 오신 분인 겁니다 국민들이 다음에 죽건 그 후손들이 노예가 되든 본인들은 알 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 입에서 뭐라고 이야기가 나옵니까 내가 동갑내기지만 윤 대통령과 남자치고 진짜 무책임하고 여러분들 무능력한 인간이고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감이 어떻게 그렇게 없을 수가 있냐 내가 1960년식으로 대통령을 볼 때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당신 그렇게 여러분들 무책임할 수가 있냐 당신 결정에 따라서 여러분들 이 민족과 이런 후손들이 노예가 되느냐 자유민이 되느냐가 달려있는데 당신이 부정성을 깔아뭉개 가지고 그럼 당신이 왜 부정성을 깔아뭉개냐 간단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깔아뭉개인 거죠 그럼 공부하사님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깔아뭉개인 겁니까 초창기에 선거 부정을 깠으면 원천적으로 대선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까 누가 했든지 간에 선거에 이르면 240만 표를 이르면 더 집어넣은 게 밝혀지게 되면 그러니까 선거를 다시 해야 하게 되는 거죠 선거를 다시 하기는 싫은 겁니다 나는 이미 대통령을 먹었으니까 국민들이 노예가 되던 그건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는 뭘 보는 거 하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정치검사고 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에서 가치관이 분명한 사람 같다면 절대 여러분들 내가 재선거를 하더라도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나갔을 겁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 자신이 원래 그런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뭐죠 하순위대가 여러분들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감방으로 쳐 넣은 것이고 그 수족들이 뭔가 양성대를 쳐 넣은 것이 이종위를 쳐 넣은 겁니다 본인이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본인이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본인이 살아남기 위해서 본인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나는 대통령이 이미 된 거고 백성들이 노예가 되던 후손들이 노예가 되던 무슨 관계가 있나 이야기 난 대통령 해붓고 보면 역사에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그냥 뭐 추론이나 이런 게 아니고 대단히 이론적인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도 제가 가방권이 좀 길기 때문에 사회현상을 볼 때 그냥 시류의 편성에 해석을 안 하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이 선거 부정을 깔아놓은 것은 주인 대리인 문제와 자기 이익에 충실한 인간적인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한 것이고 부정성은 왜 하냐 해먹기 위한 거다 그것도 다 여러분 이론적인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론이 되는 거죠 그러면 홍준표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왜 덮는 겁니까 그런 의문을 가진 것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다 자기 중심적이 자기 이익에 충실한 거니까 선거 부정을 여러분 깔아뭉개야 본인 정치를 계속할 수 있으니까 선관위하고 여러분들 잘 함께 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깔아뭉개는 거지 않습니까 민경욱 전 의원이 여러분들 저렇게 고생하는 거가 밝혀지면서 아무도 나서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나라가 골로 가든 나라가 망하든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냥 한 번 더 해먹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이름 젊은 병사들이 전쟁 치르는 걸 보면 정말 다른 나라구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 너무 다른 나라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부산 시민께서 질문을 하지 않으셨지만 제가 하나 더 하면 부정선거 해결이 왜 어렵습니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어렵냐 선거 부정은 공공재입니다 공공재 사적 재화가 아니고 공공재에 해당하는 거죠 여러분이 투자 결정을 하시거나 소비 지출을 하신 돈을 쓸 때는 아껴 씁니다 그리고 신중하게 최선을 다하죠 왜 자기가 내린 결정이 바로 비용과 편익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공공재는 5천만 여러분들 백성들이 함께 내리는 집단적 선택이기 때문에 항상 무임성자 비용은 다인이 치르고 혜택은 자기가 누리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나설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정치인들 가운데 대부분 부정선거 알 겁니다 그리고 자기 본입이 이런 정치기 때문에 한두 분 정도는 공병호 tv를 본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리고 보내준 사람도 많을 것이고 그러나 공공재인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해결해 주면 좋지만 내가 비용을 치르기는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이런 바짝 엎드린 겁니다 민경욱이 완전히 이런 박살이 나더라도 아무도 뭡니까 이야기를 안 한 겁니다 민경욱 네가 그냥 분신 자살해라 우리는 가만히 있을게 네가 분신 자살해라 이끌어달라 공병호 네가 나서 가지고 고소고발도 하고 뭡니까 연구도 하고 별 짓을 다 해달라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그게 지금 조선사람들 모습인 겁니다 그 모습은 하나도 안 바뀐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나서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선거 부정을 해온 사람들은 정확히 아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대들지 않을 거라는 것을 국힘 사람들이 대들지 않을 것을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찍소리하는 것을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운 겁니다 해결되기 어려움은 뭐냐 그냥 노예민으로 사는 겁니다 그냥 말만 노예라고 이야기 안 한 겁니다 지금 한국에 식자층을 다 입 다물지 않습니까 아무도 나서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엊그제 복구일 여러분들 소설가 조차도 뭡니까 나이가 드시고 그동안 이런 명쾌한 이야기를 해온 사람들도 4월 10일 총선에 입 다물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인 겁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덮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덮인다는 이야기는 뭔가 아니까 한국이 골로 가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한국이 완전히 골로 가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 끝이 어딘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곧바로 선거를 장악한 자들에 의해서 일당 지배체제가 완성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 완성시키는 데 윤 대통령도 부역을 한 것이고 그 부역의 대가로 본인이 임기를 보장받겠죠 임기를 그 대신 전부를 다 넘기는 겁니다 그럼 이완용이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 이야기죠 고종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 아닙니까 전별금 좀 받고 나라 넘기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나는 편하니까 다 여러분들 다 죽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뭐 그냥 유튜브에서 그냥 떠드는 사람하고 달리 제 이야기는 대단히 논리적이고 이론적 배경을 갖고 이런 전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내다보는 겁니다 선거부정은 해결될 가능성이 아주 어려운 주제다 이변은 국민들이 저항을 하는 건데 그 저항도 보통 저항이 아니고 세게 저항을 하는 건데 그게 한국당에서 일어날 가능성은 상당히 저는 낮게 보는 겁니다 자 보시면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조금 더 나가기 전에 이제 선거방송 한 시간 한 반 두 시간 정도 했네 두 시간 정도 했으니까 제가 체력이 아주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 정도 이제 선거방송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분위기를 쇄신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선거방송은 대개 한 여섯 주제 일곱 주제 전에서 이제 끊으니까 하고 내일 여러분들 선거방송을 또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좀 학습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그 2부 방송 들어가기 전에 광고 하나 이런 간단하게 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덕영 감독이 말한 건국전쟁 그동안 이제 여러 번 소개해 드렸는데 김덕영 감독이 이제 다큐멘터리를 만드시려면은 본인이 대본도 작성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영상 제작을 하면서도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직접 만드시는 분이니까 글 쓰는 제조가 굉장히 또 뛰어나네요 그래서 이 건국전쟁을 이제 활자로 한 번 정리정돈한 책이니까 또 완전히 다른 그런 이 영상은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전달하는 부분에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김덕영 감독이 말한 건국전쟁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니까 여러분 한 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제 시사 문제를 접하고 조금 이제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